2019년 5월 수익영상입니다 아 이번달은 롤렛이 나오고나서부터겠지요 아 투입 7041원 그 다음에 아프리카 별풍선의 내역은 35860원 다음 다음 애드벌룬 아프리카의 애드벌룬 19,980원 맞죠? 오케이 다음 아프리카의 광고 광고 수익 46,032원 맞죠? 다음 이달의 금액 아 요거 요거죠? 실제적으로 거래수익 350,000 350,000 달러 350,000 350,000 추정수익 추정수익 요거는 이제 과크 그거 영상 올린거고 168,000 그 다음에 프리미엄 달러 186,000 맞죠? 어 영상이 다 이제 보시면은 실시간이 다 거의 그거구요 유일하게 나의 영상중에 탑 10 이거였어 155,000 달러 맞죠? 155,000 나머지는 거의 뭐 이제 다 실시간 위주의 수익 그거 온거 같구요 달러 한번 계산해 볼까요 얼마나 되나 자 네이버 1달러 1달러 환율 계산 350,000 350 어 어 이렇게 하는거지 3500달러 아니야? 그지? 3500달러 417만 106 100 200만 어 어 이렇게 하니까 체감이 왜 이렇게 높냐 186 달러 22만 계산기 70041 플러스 1535 860 플러스 15580 플러스 40632 플러스 일시백천만 10만 100만 플러스 일시백천만 10만 100만 플러스 100 10만 10만 아 는 8 9 5 5 5 5 13 1 13 아케인 갓 남았대 하하하하 하하하하 허위원단 수익 어마무시하군요 아 네네 수익이 높은 만큼 뭔가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여태까지의 수익에 비하면 무지 많지 그치 보통 150정도 이렇게 되는데 거의 뭐 수 이게 맞지 그치 잘봐요 이렇게 해서 170이잖아 하하하하 거래 수익이 아 아 룰렛 따봉 이상 3달치의 수익 4달치지 실상적으로 4달치의 수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5 5